자아.. 다시 돌아온 미션 청자픽 5개 중괄픽 5개 로리아 롤 픽 밴 픽 완타 재활용으로 막아주지 또 만났군 선택하여라 어? 아 당연히 당연히는 아닌가? 아 당연히 제거불가라고 합니다 제거불가면 변하면 되는거 아니냐? 응 아니야 음.. 엘리트 가사 일단 와 완타 10딜이다 10딜이다 우리 완타 최고야 믿을건 오메가가 바뀌었어 믿을건 오메가가 바뀌었어 난 당연히 상식적인 카드픽을 생각해서 룸보라 골랐는데 비상식과 시너지가 날줄은 몰랐지 스트리머 잘 되는 꼴 못보지 어 알파불을 해봐든 알파불을 해봐든 아니 아저씨 이것도 안되버리시라구요 그럼 역시 알파야 우리 알파 재구성 뱀 알넘강 알너필 복폭 남전 또보라 댁 너무 세다구요 타격수비 없으니까 세지 휘갈김 아드레날린 다 강화할만한데 엄청 지존 강력한 디펙트가 있으니까 오메가 활딜 금강저 초강모음 방금 눈알퀴기도 되게 좋았는데 오메기 3댐 3댐 맞은 것도 아픈데 지금 여러분 알파 쓰세요 냉정함 반복 알넘강 딜이 모자라네 이거를 여기서 쏴야겠다 역시 오메가 컴파일 드라이버 자가수리 오메가 오메가 모두가 좋아하는 오메가 13딜 이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저거 잡고 그냥 천천히 자가수리 하고 넘어가면 되겠다 소비 소비 쓰다가 재활용하면 되는데 근데 지금 괜히 덱 늘어나면은 말릴 위험성이 더 커져서 됐다 됐다 오메가 귀갈김 재활용 재구성을 내가 게임 끝날 때까지 한 번이라도 쓸까 반복 터보 터보 터보가 당장 필요하고 반복이 나중에 필요하지 않을까 터보 터보 머리 재구성이 잘 좀 봐주세요 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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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구성 근데 너무 쓸모없어 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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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구성 저게 카드인가 의심스럽다 쓸 수 있는 카드가 에너자이저 긁어내기로 휘갈김 뽑으면 괜찮겠다 나 근데 방금 생각난 건데 긁어내기로 대엑마 뽑으면 어떻게뎀 한번도 안해봤네 영코완이라서 버릴려나 아니면은 뽑아서 이제 기적으로 바뀌려나 재구성이 화나면 어쩔건데 전략과 반사신경은 뽑으면 바뀌는 카드가 아니니까요 뽑고나서 버리는거니까 기적이 되지 않을까 흠 기적이 될거같애 기적이 될거같이 될거같음 흥 공급한건 정말 참을수 없어 재구성 10번 쓰기 왜 이런 미션을 아니 재구성이 뭐길래 재구성 한번 쓰는데 천원이냐 내겠다는 거지 그에게 재구성이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이나 썼다 여섯 번만 뒀으면 된다 메아리 탐색 탐색이 맞지 싶은데 메아리 안 써도 지금 덱파워 충분하니까 알파가 오질라게 쎄가지고 아니 알파 한 번만 써도 엄청 세잖아요 메아리 오메가 탐색으로 휘갈김 빨리 뽑아야지 뭐야 이거 왕관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룸 피합시다 낭만이 없다 빨빨빰 빨빨빰 빨빨빨빰 여섯 번 여섯 번 천원 냉정함 하나도 없어야지 얘네들 상점 앞에서 더 잘 나오게 돼 있는 거 맞는 것 같다 정해져 있는 것 같다 매가 그리 또 인정하는 부분 물음표 느낌표 오메가 저거 안죽네 저거 안죽으면 그 참에 재구성 써야지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열 번 예 재구성이 뭐라고 방열판 세모항 프리즘 제거할 것도 없는데 프리즘이나 살까 타격 제거 타격 제거 와 프리즘 프리즘 앞으로 프리즘 방향으로 하루 세번 절 하겠습니다 와 재구성 재구성 미션 성공 누를게요 민터포션 비상단추 와 비상단추 와 비상단추 못참지 사람들 왜 비상단추 안좋다고 하지 아이 독감자님 5천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야 오늘 왜 이렇게 돈 많이 벌어 월급 버는 날이야 미션 성공 월급 쓰는 곳 중뱅 아 나도 25일이었을텐데 돈 들어온 날이 돈 들어온 날이 21 뭐 그 근처지 음 21 30 딱 방어네 다운 턴에 비상단추로 막으면 되고 아니 오메가 없었으면은 이거 되게 힘들었을텐데 오메가가 사기네 흐릿합니다 이쯤 되면 재구성 한번 장점 언급해주면서 칭찬해줘야하는거 아니에요 재구성 장점은 재구성 장점? 도네를 벌 수 있다 냉정함 집으면 천원 이런거 없잖아 솔직히 장점이 맞지 자갈수리 빼자 이제 세모항이 있어서 이제 필요없다 음 냉정함 집으면 천원? 그 미션은 클리어를 못하지 않을까요 방어도를 영어쓭니다 휴변에 그게 있어야 알지 미녀는 꽃과 같아서 다시 보니 손 나갔다 편식을 안하게 되는 거지 오리아르콘 재구성이 진짜 도움되는 경우가 있을까 전에 전에 한번 이긴 있었어 전에 한번 이긴 있었는데 어...좀 전에 재구성이 도움이 된 적이 이긴 있었는데 미션이었다고요? 그랬나?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네 메아리 오메가 얼알 파로마 파로마 광고는 왜 그렇게 했을까? 이해가 안 되는데 괴기스럽다 괴기스럽다 외국 광고 짭이었다고요? 그런 걸 짭으로 해? 하긴 지금까지 과자될 정도면은 그러면은 잘 만든 건가? 아니 근데 파로마 가구 백화점 망한 거 아니? 없잖아 지금 있나? 성능 불확실하구만 성능 불확실하구만 초강보험 하나 더 광고 광고만 남았어 아니 광고만 기억하면 뭐해 낭만풍수사 라라는 기억하지만 메이플스토리는 안하잖아 그런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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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라라가 친구같고 그렇다 맨날 봐서 맨날 봐서 낭만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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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의 요행 박치기 다 필요없어 애니메이션 귀엽긴 하더라 로아면 했지? 로스트하크 할까나 완타 맨 이거 그러면은 탐색으로 덱마 가져오면은 기적 안나오겠네 와 저주 저주 부상 부상 부상이야 부상 흐릿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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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그거 한번 해보자 긁어내기로 덱마 가져오면 어떻게 되는지 해보자 첨탑 실험실 전에 첨탑 실험실 해보려고 제보 받았었는데 뭐 해볼만큼 쌓이지는 않더라구요 실험하신 분이 첫 번째 장만 발동된다구요? 뭐야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지? 흠! 재구성반 아니었어도 분하다 중화로 분하다 라메로 뭐야 신성이 왜 여기서 나오다 했네 신성 신성 쓰면은 메아리 이제 메아리 메아리 메어리 메어리 뭔소리야 오메가 60딜으로 쓸 수 있는데 대엑마 연계도잼 럭키 감각석 이벤트 전등이잖아 이거 빈쇄장 지울 것도 없지 다 쓰는 카드라서 지울 것도 없다 미션 카드는 지우면 안 되고 핵 전등 댕 반대의 얇은 덱에서 저주도 만든 재활용 있으면 더 안 되지 재활용이랑 저주랑 잡히면 창방전에서 화상 두 개 들어온 거랑 뭐가 달라 상점 가도 지울 게 없네 엘리트만 잡자 베타 신성 오메가 오마이갓 밀집 어족 어족 좋긴 한데 어차피 아니다 좋긴 한데가 아니라 조사 힘을 15나 깎는 미친 카드인데 히엄두미 히엄 스킬 포션 튕겨내기 튕겨내기도 좋긴 하겠다 한 장을 제거합니다 제가 제거할 거 없는데 빙하 이제 지울까 빙하보다 냉정함이 좋은데 저도 근데 지울 것도 없는데 굳이 지워야 되나 약간 이런 느낌 피 좀 깎일 수도 있는데 뭐 상관 없을 것 같아 내가 고른 것도 못 지움 내가 고른 거니까 상관 없지 않을까 휘갈김을 가져오고 휘갈김을 가져오고 휘갈김을 가져오고 휘갈김을 신성 뽑아서 기적감하고 어 한 댁 맞았다 가지룬피는 좀 갑분가 펜촉 어 잠깐만 뭐야 방금 뭐야 맵동설 완타지 후면 미션 실패 맵이 움직인대 첨탑 괴담 여고괴담도 신장 나온다더라 물론 저는 그 세대가 아닙니다 잘 몰라요 비상단추 흐리탐 화이트 데이도 아흔 노살 아흔 노살이면 그 최대한지 흐리탐 진짜 좋다 갓카드네 증폭 오메가 반복 괜히 지워나 반복 다시 주워 다시 쓰게 휘갈기 휘갈기 흐리탐은 진짜 좋은데 발놀림 연계가 거의 필수라 그것만 제외하면 터보 맥속 전함 뭐 이딴거만 줘 좋은거 줘봐 신성 내 기적 그만 버려 반복 없는게 너무 아쉽다 재구성 진짜 쉴일없다 저거 뭔데 오메가 패닉버튼 아휴 화상 그만 넣어 임마 화화화화화상 안녕하세요 이걸 받네 화상 그만 화상 멈춰 가장 뜨거운 전화는 화상통화 피단병 말살검 말살검 한번 쓸까 실례지만 지금 불타고 계십니다 말 말 말 살 말 살 말 살 마술 마술 가 내 못참지 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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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자비란 없습니다 말삭 or 내 erez 엄마? 미안해요 영감 다시는 뽑지 않으려는데 영감과의 약속 동공격 똥공격 뭐 저런 것만 나오면 필요없다 버려 이거 안성 신성 쓰릉 남은 돈 홀짝 둘 다 홀로 합시다 홀홀 홀짝 홀짝 홀홀홀 홀홀홀홀 홀홀홀 말살건 왜 계약해 신성으로 강화하면은 한타 15딜인데 상점에서 홀짝 홀쩍 맞추고 창방에서 돈 안먹으면 되긴 한데 뚱 동공격 비밀병기 기 황기 황기 9만큼 9번 줍니다 좋네 딜 겁나 쎄 단추 말살 90딜 베타 재활용 지시 쑥쑥쑥쑥쑥쑥 어...? 야... 지금 이 공물 깔 거 없으니까 버리고 재활용 완타로 완타 태우고 말살검 쓰고 제가 프리탐 쓰는게 중요한데 말살검 꼼을 못 잊어서 방어도 못올림 126 좀 모자라지만 괜찮은 수준 더 더 많이 오네 영코스 시틀 한금 다 깠다 재구성 말살검? 에이 그런걸 누가 써요 슉 슉 슉 슉 족쇄 던지고 단추 누르고 알파 쓰고 비갈리고 재활용 하고 함 해볼까 이제 지금 안하면 언제 하겠 지금 아니면 먼저 하겠 위치 재 initiative 54딜 여기다가 싹 다 재활용 돌리고 버릇 아니 재구성 말살과 말라 그랬는데 콘솔 쓰면 안될까? 대신 대신 베타 지올게요 대신 대신 베타가 가도록 할게요 흠 흠 흠 음 글쓰보 떨리보 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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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이렇게 약해 너무 약한데? 왜 이렇게 약하지? 밀집 마이너스 20 어 많은 힘 얼리미티드 파워 365 아니 재구성 왜 이렇게 약해요? 아니 저게 재구성이 아니라 몸박이었으면 벌써 죽였지 2534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심장이 꿈틀대며 피를 흘립니다 심장클 시 골드랑 체력을 홀스로 맞추면 미션 보너스를 받는다 어 알약 재구성 이제 갓카드 가능? 재구성 재구성 붐은 온다 뭐고 깍까털 외줌 뭐야 재활용뒤에 재구성 아니 재활용뒤에 재활용 맹고 이스크 골 돈 알차게 썼다 어 괜찮아 창방의 돈을 갖고있음 왜 창방이 돈을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닌가 안주나 얘네들 이스크 주지않나 돈 업적 업적이란다 점수주주 지금까지 잡아먹은 디펙트들의 돈이 무수한 디엘 시트에서 수거한 노래 둘 다 똑같을 생각했어 우리 디펙트의 돈 음 아이 너브 세게 맞았다 위험한데 티야호 고 봉 오오오오오오오옹 홀수 재력만 잘 맞추면 되겠다 모델 포션은 알약이 있으니까 필요 없겠죠 체력은 심장에서 깎아야지 밀집 포션 지금 먹을까 그러면은 재구성은 못쓰는데 재구성 어차피 안쓸거기네 어 복제 포션은 어디다가 쓰지 조광보험 아니면은 광기 광기에 쓰는게 낫겠다 복제 오메가 젠가게 오고 가단장 쓸 때마다 1댐씩 때리는데 홀짝을 못 맞추겠습니까 사실 못 맞출 수도 있어 야 살려줘 어 오메가 서브로 왔네 실수 아님 다시 오고 체력 홀스니까 안 깎이게 조심하고 안 돼 하필 아 근데 이제 예 두고 연골컷 60딜 밖에 안 들어가면은 딜이 조금 고잘하네 근데 지금 복제 토셨으면은 미셔질 편 뭐야 1댐 남잖아 오메가 킬 예 세머항 56킬 아 아이고 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압도적 감사 미션 성공 네모 네모 고면미님 고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359점 이래도 알파를 안 쓰실겁니까 여러분 모두 알파를 쓰도록 합시다 알파 좋아 알파 좋아 오메가 콸콸콸 장난감 미행기 5힐 그래도 애가 홀짝 맞춰줌 알약 재구성에 쓰려고 했는데 결국에 안쓰었어 이래도 알파를 안쓰니까 해야